윤석열이 북 도발 막을 방법이 선제탐이다.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기자회견에서 또 말실수 한 거지? 내가 기자회견을 보면서 왔거든. 아니, 말실수가 아니라 저는 저거 지금 당장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1시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답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윤석열이가 북 도발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북이 미사를 쏴고 위협이 계속됐는데 이거 외신 기자가 물어본 거야. 약속이 안 돼 있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답변을 한 것이 그거예요. 먼저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공격을 할 것 같이 보이면 먼저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호위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는데. 평화쇼라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몰입돼 있다라고 선제타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언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클린턴 때 전쟁 날 뻔했어요. 왜? 선제타격하려고 했었거든. 김영삼이 막은 거잖아요. 백악관에서 선제타격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접은 거예요. 김영삼이 지기가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와 어떻게. 야 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제가 한번 깨볼까? 네. 어디를 한번 쏴볼까? 이러고 있을 거야.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하자고. 옛날에 김진희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우리는 북한 때려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3일 동안 다 죽으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그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게 상황이. 선제타격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누리꾼인들도 난리가 났네. 1일 1망원 역대급. 선제타격을 할 때 먼저 동뜨세요. 그냥 가서 먼저 적진으로 달려드시면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드릴게요. 동떡. 아니 무장은 마음껏 해드릴게요. 정용지랑 같이 달려드시는 게 어때요? 멸공하러. 얼마나 이게 잘 모르는 거지. 윤석열이 북한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공물공 타령하던 진짜 선제타격밖에 없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재청년님 윤석열이 고맙게도 기습 입당부터 시작해서 연세 망엄마도 모자라서 외연 확장도 포기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